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들이 하루 평균 78만 명, 입원 환자들은 14만 명을 넘기며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다급해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긴급 대응책을 발표하고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응책으로 크게 세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첫째, 미국민들이 집에서 코로나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가진단기를 5억 개나 우송해 주기로 한 데 이어 5억 개를 추가 구매해 중단 없이 배포할 준비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 사태에 대처하는데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자가진단기를 5억 개 추가 구매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민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자가진단기를 무료로 우송해 줄 계획입니다.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가동하고 미국민들이 새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우편으로 보내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가진단기를 무료 배포하려는 이유는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이 5일간 격리한 후 자가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일터나 학교,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시도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1차분 5억 개도 전량 확보하지 못했고 우편 배포에 이제 막 착수하는 시점임에도 2차분 5억 개 추가 구매를 미리 발표해 보여주기 시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둘째,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전염을 최대한 막아줄 고성능 마스크인 KN95와 N95를 미국민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는 곧 무료 고성능 마스크 배포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셋째, 중증 입원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에 초비상이 걸린 6개 주에 군의관과 군 간호사 등 군 의료 인력을 본격 파견기로 했습니다. 미 국방부는 군 의료 인력 1,000명을 미 전역에 파견해 민간 의료 분야를 지원기로 했는데 1차로 120명을 뉴욕과 뉴저지, 오하이오, 미시건, 로드아일랜드, 뉴멕시코 등 6개 주에 먼저 파견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포구 2차 분야 2차 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